이번 레슨 액티비티에 대한 장면은? 액티비티에 대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 레슨 렛츠고! 와우! 와우! 야 여기 뭐가 되게 많다? 방금 약간 힐링하고 왔는데 약간.. 스릴이 있는 거 좀 액티비티적인 게 없었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활동적인 걸 하기 위해 여기로 왔잖아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오 흔들려! 다리 흔들려! 오 오 엄청 길어, 이것 봐요 와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이런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? 저기서 던져서 잡았을 일도 없고 밑에 모실래요? 밑에 쳐다보지 마 지금 각도는 무슨 일이야? 아니야, 밑에서 찍어야 잘 나온다고 그랬어 재밌다, 스릴 있다 전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전 짱프다기 때문에 전 기분이구나 전 아직 스릴이 부족해요 줄이 없는 게 아쉽네 줄이 부족해요? 스릴이 부족해요!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줄이 없어서 아쉽네 죄송하면서 쓰면 여기가 산이랑 다르게 저는 겁이 없거든요 아, 벌써 끝났어 이번에는 좀 더 액티비티한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왔죠 다리를 쭉 해서 올라가면 산을 위에서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게 있대요 맞아요 그럼 액티비티한 것도 즐기고 자연을 좀 더 소리를 담아볼까 하고 왔어요 하늘의 소리 담는 거예요? 새 소리? 새 소리도 담고 여러 소리도 많이 담아볼게요 파이팅! 네, 가봅시다 다들 이런 거 안 무서워하죠? 그럼요 이게 뭐가 무서워요? 저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헬멧이 있다는 건 타진 사람이 있으니까 있겠지? 가볼게요 오케이 스타트!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야,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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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흔들리는 소리까지도 난 담아야겠어 여러분은 지금 이 흔들 다리 흔들 다리를 저희들끼리 우당탕탕 지나가는 자연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괜찮아 저는 왜 이런 액티비티적인 활동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산림욕할 때 우리 좋았잖아 난 이게 훨씬 좋아 이거 훨씬 재밌어 오, 잠깐만 뚝 소리 났어 뚝도 괜찮아요 지금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다, 이 안에 제 인생 손에도 뚝 소리 나요 인생 오, 높아! 높아! 와, 밑에 봐 태양 잘 담기고 있어, 수리네요 이런 스릴이 있는 곳에서 이 자연 소리를 들으니까 또 신기하네요 지윤 씨, 좀 빨리 오실게요 아, 네 지금 경치를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원래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어 아, 근데 재밌다 음, 재밌네 오, 소리 짓어 밑을 봐봐 밑을 봐봐 야, 아직 별로 안 눕네 아까 거기랑 비... 어, 걸렸어 거기 비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윤 씨, 괜찮아요? 소리가 조금씩 더 잘 들리고 있어 지금 매미 소리가 조금씩 더 잘 들리고 있어 매미 소리를 들... 지금 계속 입 소리 따고 있어요 어, 여기는 경사가 별로 없네요 어, 근데 흔들지 말래요 말 안 되는 장난꾸러기 찬혁이...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어, 여기 있는 이게... 시윤이 형 하지 말라는 거 다 있는데 나? 혼나야 돼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 나도 안 해 야, 근데 별로 안 무섭네 뭐 이런 거 쯤이야 저는 이런 길만 걷고 싶어요 진짜 인도 걸을 때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웬만하면 여러분들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고 이렇게 놀러 오라고 하고 싶은데 도망가세요 아, 야호 한 번 해 야호! 야호는... 대답하겠냐 아, 근데 여기서 자연의 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여기서 소리 한 번 따고 갈게요 네 잠깐 들어주세요 소리 좀 오래 담을게요 네 손 한번, 손 한번 잘 담겼나요? 잘 담겼나요? 좋아요, 이제 가볼까요? 오케이 렛츠고 여러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지금 청솔모가 된 기분이에요, 청솔모 청솔모? 잘 어울린다 지금 치솔모 됐어요, 치솔모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무섭지 않네 와, 진짜 좋다 아, 좋다 산림욕 진짜 제대로 하고 왔어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고 딱 좋네 웨이키즈티를 즐기면서도 힐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공기, 공기가 진짜 서울이랑 질이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우와, 점점 다리가 예뻐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빨리 와, 여기 내리막길입니다 왜 뒤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지? 내리막길이 더 재밌네 내리막길 와, 진짜 길다 와, 이거 어떻게 보면 되실까? 엄청 힘들었겠다, 완전히 오케이 오케이 오, 야 경사 더 있어 초록색이 더 있어 이제 다음 게 진짜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렛츠고 저는 차량이 다리, 다리 후들후들거려서 지금 지금 밑에가 잘 안 보여요, 혈미 때문에 두 분인 거 정말 오, 이거 오, 이거 오,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왜, 왜 이런 걸 하는 거야? 저는 안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야 오른쪽 봐봐 오른쪽 쉬죠 대기 쉬죠 오른쪽 진짜 밀림이야 밀림 진짜 가리 힘 풀릴 거 같아요 고산증 걸린 거 같아요 산소가 부족해요 유수 형이 지하나? 네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지수야 아직 하나 더 남아있어 이제 여러분 마지막 다리에요 렛츠고 렛츠고 아 뭐가 벌써 끝났네 마지막 다니니까 삼천에 갈까요? 이거 어떻게 만들셨을까? 여러분 전방에 풀 있어요 이런 거 림보로 와 귀여워다 다시 인사해주세요 여기 액티비티한 자연을 느끼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이렇게 액티비티한 걸 즐기면서 자연을 느끼니까 또 스릴이 있으면서 맞아요 특다른 힐링인 것 같아 아까 전에 마음을 표현해주신 힐링이라면 약간 재미를 느끼면서 진수 씨는 어땠어? 진수가 약간 무서웠는데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안정 장피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뭔가 처음에는 도전하기 힘들지만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뜻깊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 팀원은요? 저는 이런 길만 걷고 싶어요 하늘 위만 걷고 싶다 하늘 위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걷는 길도 지루하지 않고 그렇죠 위에 맑은 공기를 또 마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연과 이 스릴을 동시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더 액티비티 한 게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? 아 좋습니다 렛츠고 더 액티비티 화이팅 가자 초승아 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제가 먼저 갔다 올게요 그럼 넌 할 수 있어 지수야 갔다 와 파이팅 감사합니다 끝까지 웃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렇죠 너의 미래예요 기다리세요 오케이 재밌을 거 같은데? 파이팅 먼저 내받고 오세요 지수 지수 너무 잘 살 거야 오케이 파이팅 내가 된 것처럼 파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예 앉아서 보자 사고가 난 적은 없죠 사고가 난 이제요 오케이 아야 됐어 재밌어 보이는데? 재밌겠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 감정이 어때? 파이팅 야 안 들려 너네 뭐라는지 지수야 혹시 떨어지게 되면 소감 말해줘 떨어지면 소감을 못 말하지 않을까요? 가면서 우리한테 한마디 해줘 우리 티오한테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오케이 파이팅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빨랐던 거 같은데 엄마 잠시만 엄마 잠시만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웨링 빨라 아 너무 빨라 어 빠르다 소리가 아 웨링 빨라 아 너무 빨라 재윤아 미안해 사랑해 아 재윤아 빨리 잘 줄게 스태프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엄마 아 왜 별거 없네 별거 없네요 재밌네요 안돼 뒤로가 왜요 네 뒤로가 왜요 시윤이 형 찬 형 동건이 형 야 백으로 온다 백으로 백으로 진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치윤이 형 찬 형 동건이 형 아 미안해고 사랑하고 아 잠깐만 말을게요 말할 시간을 주세요 어 주게더 자랑하고 으아 오케이 오 오 예 다 reach 어 아무렇지도 않네 어때? 어? 나 근데 말을 못했어 어? 나 말을 못했다 말하라고 보냈는데 말을 안 하고 오면 어떡해 뭐라 말을 하긴 했거든 시원해? 네, 이거 근데 괜찮아요 왜 일정거려 이게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그래도 한 번만 타기로 약속했으니까 오케이 손은 안 떼고 탔는데 다음 사람한테는 손을 떼고 하라고 말해보고 싶네요 오 제가 떼보고 찬형이 그럼 떼보고 무조건 다 떼고 타야지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찬형 이거 놓고 이렇게 360도로 회전하면서 타봐요 720도 돌 거야 오 재밌겠다 얼마나 창의적이게 저걸 탈지 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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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갔다 찬아 드린 거 같은데? 찬아 파이팅 찬형 파이팅 찬아 파이팅 파이팅 하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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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는 같이 모든 멤버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모든 멤버들도 같이 이 영상 보면서 힐링하세요 와 진짜 재밌다 진짜 완전 재밌어요 이게 진짜 리얼 액티비티한 힐링인 것 같습니다 예!! 왔어? 아 안 Cher! 잡으면 어떡해요 이게 돌아가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그리고 저는 멤버들한테도 얘기, 멘트 남겼어요 꼭 확인해 줘 얘들아 찬형을 보니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하니야 근데 진짜 재밌어 항상 상승은 내장았어요 이게 돌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캠을 보려고 해야 돼요 아 오 카메라를 그러면 형은 한번 둘 손도 안 잡고 타는 걸로 오케이 저 너무 즐거워요 저 맨날 이런 거 타고 싶었거든요 이걸 잡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? 아 치훈이 형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? 네 안 잡아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한 번 안 잡았어요 치훈이 형 저희 계속 지켜볼 거예요 framed by 가야 그럼 잡을 것인가 지금 재밌는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지훈이 손이 막 움찔움찔하는데? 잡은 것 같은데 진짜 재밌어 짱이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? 얘기 많이 했어요? 어?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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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겁쟁이 잡으면 뭐 하신다고요? 저는 제 지갑 잡고 쏩니다 평생 네가 모기 물리지 않도록 모기 잡을게 어 진짜요? 약속? 저희 침대에 모기 진짜 많거든요 와 재밌다 또 타고 싶다 오케이 치훈이 형 잡았어 딱 걸렸다 치훈이 형 괜찮아 치훈아 울었다면 울었다고 해도 돼 아니야 나 진짜 재밌었어 나 여유있게 눈물 자국 다 보여요 가득 찼네 하이라이트네요 오늘 여행이 하이라이트네요 치훈이 형 근데 손잡이를 잡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? 아니 이제 다시 가는데 앞을 봐야 되니까 더 무서워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항상 늘 잡았어요 이게 돌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치하다 치훈아 치하다 치훈아 치훈아 근데 멤버들에게 한마디 했어요? 멤버들 말고 그냥 재밌다 이러면서 타는데 멤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오케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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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너무 좋아 우리 T.O 멤버들 우리 신인상도 탔잖아 그동안 구독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좀 많은 시간이 주어질 텐데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서 또 자유에게는 한 책을 듣는 자랑스러운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재밌게 언제나 그 분을 위해서 즐겼으면 좋겠고 이제 어 항상 한결같은 소식을 잃지 않고 멋진 모습만 보이는 그런 T.O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T.O 했 멤버들 사랑해 한 번 숨어볼래요? 네 그러면 좀 간 것처럼 간 것처럼 간 것처럼 지수랑 시윤이 형이랑 한이 형 너무 재밌었으면 앞으로 남은 시간 주님께 보내길 바랍니다 아 오 갔어 갔어 너무 재밌어 와우 아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진짜 재밌다 드디어 끝났어 진짜 너무 재밌다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진짜 어땠어요? 여태까지 했던 코너 중에 제일 뜻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형님 밤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액티비티 같은 활동이 저의 체질에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꼭 오면은 다음에 오면은 안전장비 없이 사야겠다고 아 제가요? 네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안전장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꼭 안전장비 아 저는요? 네 근데 치료를 잡았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잡은 게 무서워서 잡은 게 아니라 네 체력 어땠어요? 나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놀았으니까 또 맞아요 배고파요 체력 먹어야죠 맞아요 갑자기 구워야죠 진짜 ASMR이네 진짜 제대로 ASMR 하러 가야죠 저희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? 바로 갑시다